현대 건설기계 현대 건설기계 현대 건설기계 현대 건설기계 뜨겁고 치열하게 현장을 혁신해온 현대 건설기계가 여러분과 놀라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현대산업차량 고객 여러분. 현대산업차량은 미국, 유럽, 중국, 인도 등 다양한 해외시장에서 지역특성과 수요에 맞는 제품을 공급하며 자랑스러운 우리 브랜드로 기반을 헛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현대산업차량 제품을 근본적으로 혁신시키는 원동력은 고객 여러분이죠. 때로는 기존 모델의 혹독한 평가가 아프게 다가오기도 했었죠. 그리고 현대는 이 기대에 부응하고자 부품부터 완성품까지 통합적으로 연구하는 기술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연구개발에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업계 최고의 엔지니어들이 혹독한 현장 테스트와 품질관리로 제품을 개발, 작업성능, 내구성, 기능과 편의성, 정비성까지 모든 측면에서 새로운 경험을 여러분께 선사할 준비를 이제 끝마쳤습니다. 현대산업차량은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델을 원점부터 새롭게 설계하기로 결정했고, 바로 이 집요하고 기민한 노력의 결과로 B-X 시리즈를 생생시켰습니다. 고객 여러분의 사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프리미엄 파트너, 올 뉴 B-X 전동지게차 라인업을 소개합니다. 올 뉴 B-X 시리즈는 배터리를 전륜과 후륜 사이에 장착하는 딥드랍 방식의 차체 구조입니다. 또 저소음 주행을 구현하기 위해 습식 디스크가 내장된 최첨단 싱글 드라이브 X를 적용했습니다. 동급 최고 수준의 에너지 효율을 구현했고, 가성비 경쟁력이 뛰어난 인산철계 리튬이온 배터리를 현대가 직접 설계해 국내 전동지게차에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B-X 시리즈의 배터리는 크레인의 도움 없이 측면으로 인출하는 방식으로 손쉽게 교환할 수 있습니다. 옵션인 후방 카메라를 위해 후방 카메라 전용 모니터가 별도로 장착됩니다. 뜨거운 여름철과 혹한의 겨울철에도 쾌적한 작업이 가능한 효율적인 냉난방 시스템이 새로 도입됐습니다. 전륜 타이어를 대형 사이즈로 채택하면서 경사로와 고향고를 포함한 어떤 환경에서의 주행과 작업도 안정적으로 해냅니다. B-X 시리즈가 채택한 딥드랍 구조, 승하차가 편리해졌습니다. 1단 2단 스텝이 무려 10cm 이상 낮아졌고요. 시트 높이도 이렇게 편안해진 거죠. 작업장에서 주행 시 요철에 걸리거나 하면 캐빈 상단부에 부딪히는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차체의 무게중심이 낮아져서 안정적인 작업이 가능해진 거죠. 주행 소음은 주로 감속기 구동 저항에서 발생하는데요. B-X 시리즈는 최첨단 일체형 드라이브 액셀과 단일 모터를 적용해 구동 시 소음을 무려 4.6dB 감소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핸들 회전 속도에 비례해서 펌프 모터 출력이 스마트하게 변동하는 HPS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인산철계 리튬이온 배터리는 무시간 급속 충전과 수시 충전이 가능합니다. 배터리 교체 없이도 1일, 2교대 작업 환경에 적용되는 뛰어난 효율을 발휘하는데요. 중금속인 납을 전혀 포함하지 않은 친환경 리튬이온 배터리. 현대산업 차량이 자신있게 추천드립니다. 배터리는 좌우 양사이드의 포트 어디든지 고객님의 작업 환경에 맞게 선택해서 충전하실 수 있습니다. 장비 사용 후 차체와 연결된 배터리 케이블을 분리할 필요 없이 좌측, 사이드 커버에 별도로 마련된 커넥터에 충전기를 연결만 해주시면 바로 충전이 시작됩니다. 3톤급 엔진식 지게차의 8.15-15인치 타이어를 똑같이 재택했습니다. 이 타이어 크기는 시중에서 더 많이 사용되는 규격이죠. 이렇게 큰 타이어로는 같은 거리를 주행하더라도 회전수가 줄어들고 트레드의 깊이가 기존 대비 10% 이상 증가됩니다. 타이어 수명이 더 오래 갈 뿐만 아니라 타이어를 쉽게 교체할 수 있는 것이죠. 비다시 X 시리즈가 마스트 탑재 방식을 엑셀 하우징으로 변경했습니다. 더 단단해진 이 마스트도 3톤 디젤 지게차와 호환이 돼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운전 공간은 시트를 중심으로 핸들, 유압 레버, 엑셀과 브레이크 페달에 이르기까지 고객님의 손이 닿는 모든 조작부의 레이아웃을 새롭게 디자인했습니다. 고객 여러분이 어떤 체형을 가지셨든지 운전석 안에서 최상의 편안함을 느끼시도록 배치한 것이죠. 새롭게 개발한 구조 1차와 에어컨으로 컨트롤러 실외기, 컨텐서 실외기가 한 곳에 집중돼 냉매 주입과 정비도 아주 쉽습니다. 1500W로 용량이 커진 히터는 360도 풍향 조절로 운전자의 손과 발을 향하고 압류의 습기와 성해를 제거해줍니다. 클러스터는 컬러 디스플레이로 운행 정보가 아주 직권적으로 전달되게끔 고객님들의 의견을 따라 심플하게 리뉴얼됐습니다. 후방 카메라는 캡인 옵션을 선택하시면 기본으로 장착됩니다. 기존에는 클러스터가 후방 모니터 기능을 켬해서 후진할 때 정보가 차단되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드디어 B-X 시리즈에는 후방 전용 7위치 모니터가 오른쪽 가드래그에 장착됩니다. 긴밀한 장비 권리 시스템인 하이메이트는 현대 건설기계만의 자랑이죠. 데이터에 기반한 원격 솔루션으로 하이메이트는 물류 현장에서 운행 중인 차량들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해서 고객님께 실시간으로 전송해드립니다.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말이죠. 세계 산업 현장은 대전환을 맞이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친환경 에너지가 메가 트렌드로 자리합니다. 기후변화에 맞서는 친환경 신동력 미래 전략에 우리의 내일이 달려있습니다. 디젤 지게차가 담당했던 산업 물류 현장에 똑같이 투입돼 활약할 친환경 전동 배터리 지게차 B-X 시리즈는 그 꿈을 실현시켜줄 최고 성능의 플래그십 모델인 거죠. 거대한 몸집을 움직이는 중장비용 배터리 개발은 꽤 어려운 도전이었습니다. 현대산업 차량은 이러한 난관을 뚫고 효율, 안전, 편리, 친환경 4가지 가치를 만족시키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성공리에 개발해냈습니다. 현대산업 차량은 차세대 지게차 라인업의 자랑스러운 표준이 될 B-X 시리즈와 함께,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내일을 향해 한 단계 더 높게 투약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